내가 다시 한 번 맨 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. 아, 뭔데요? 아, 제가 이 제자친과의 당판 승부에서. 어. 안 된다는 걸. 어? 설마. 결국 제가 이뤄냈습니다. 제가. 설마. 고기를 이뤄냈습니다. 진짜? 고기를 이뤄냈습니다. 진짜야? 제가 고기를 이뤄냈다는 거예요. 닭가슴살입니다. 닭가슴살이 무슨. 이거 어디야? 아, 싫으면 말라는 거예요. 안 말죠. 싫으면 말라는 거예요. 싫으면 말라는 거예요. 싫으면 안 말아요. 싫으면 안 말아요. 싫으면 안 말아요. 싫으면 안 말아요. 지금 이러면 이거. 사회식 찌찜인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. 가슴살. 엄연한 고기이긴 하니까요. 팁으로. 팁으로 가져왔어요. 이거 냄새 한 번 맡아보세요. 난리가 납니다. 지금 이거 냄새 맡으면. 기름진 냄새 처음 맡아봤는데. 어, 야, 너 좀. 물 냄새 많이 많이 나고. 하하하하. 물 냄새 많이 많이 나고. 하하하하. 별거 없이 괜찮은데. 아, 이거 특가 아닌데.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뭔지 알겠어요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예, 예.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요. 이 정도. 자, 하고 원하는 소스나 이런 거 같이 하셔서. 여기서 재밌어. 오우. 오리오오. 우와 우와. 고급이다. 두려워. 두려워.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은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 뭐 하는 거야? 어? 너무 서러워 이거? 내가 생선 먹을 때 이걸 그렇게 서러 온 게 처음이야 어떻게 맛있냐? 어떻게 맛있어? 10시간 만에 먹는 고기이긴 한데 이게 뭐라고 이거 먹으니까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? 제육조요? 더 생각나죠? 죽였습니다